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리기로 하고 준비해온 종목들도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자 안녕하세요. 저희 두 달 전부터 제가 주력주, 몰빵주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KBA 메탈이었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4월 12일에 드렸고 이렇게 한번 지수가 5월 8, 9일에 빠졌을 때 또 한번 매수하셔야 된다고 신호 한번 더 드렸습니다. 자 5월 중순에 슈팅 한번 나와줬고 제가 꼭 붙들고 계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. 자 6월에도 연속해서 매수가 남아있다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. 자 그래서 집중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신 분들 분명히 계시고요. 자 그리고 또 최근에 5월 29일 어떻게 됐죠? 자 5월 29일에 상한가 찍었습니다. 자 J2K 바이오 종목이었는데 이 기업 화장품 원료 연구하고 제조하는 회사예요. 자 근데 최근에 한중 FTA 즉 자유무역협정 2단계 국정재개로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 화장품 사업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겁니다. 자 요즘같은 시장에 상한가 나오는 종목이 많이 있나요? 자 원래 저희 방 월 55,000원 유료방이었습니다. 기수 6기 모집 중이고 자 5기는 모집이 끝났습니다. 자 여기 옆에 제 번호로 1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자 제가 무료로 6기 방의 입장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도 드렸습니다. 자 저의 이렇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 자 주력주 KBA 메탈 J2K 바이오 잡아서 수익 받고 집중기수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받으셔서 수익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스탁스토리입니다. 자 이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최우선 관심 종목으로 준비해왔는데요.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고요? 자 빠르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 첫번째 종목은 바로 우리기술입니다. 자 우리기술 종목 우리기술 자 우리기술은 한국형 원자로 핵심기술이라고 불리는 원전계측 제어시스템에 대해서 100% 자기 독점적인 기술로 보유하고 있고요. 자 그리고 신고리 5, 6호기에 이미 관련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정부주도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 표준 플랫폼 개발 사업에도 참여한 바가 있고 또 SMR 기술에 대한 고도화를 위해서 산업통장자원부가 주관하고 있는 SMR 산업 신태계 기반 조성 사업에 3년 연속으로 선정이 되면서 관련 기술력을 계속해서 시장에 증명해주고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 뭐 모멘텀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입증되어 있고요.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에서 순풍불고 있는 여러가지 호재 모멘텀의 반응을 할 예정인 거죠. 자 우리기술도 한번 차트 볼게요. 자 우리기술 차트적으로 한번 보자면 자 61평선에 지지를 받아주면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. 자 61평선에 다음에는 이렇게 반등 또 61평선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반등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삼각수련이 형성이 됐을 때 자 이만큼은 저 큰 상승 이렇게 나와줬던 게 보입니다.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삼각수련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큰 상승이 한번 더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자 지금 우리기술 같은 종목은 특히 기관수급이 4거래일, 5거래일, 5거래일 연속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다. 그리고 사모펀드 수급도 3거래일 연속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공격적인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. 자 지금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 저라면 현재 주가가 3065니까요. 저라면 이거 한 3400원선 이상 수준까지는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BHI 종목입니다. BHI, 자 BHI, 발전용 그리고 제철용 산업설비에 대해서 설계와 생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요. 자 설계, 제작, 설치, 시공 등등 모든 분야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종합 포트폴리오 기업입니다. 자 원자력 발전 보조설비, 예를 들면 원자력 열 교환기 등 주변 기계에 대해서 과거에 미국에서 가장 큰 원정 기업 중 하나죠. 웨스팅하우스랑 한수원에 납품했던 레퍼런스까지 보유하고 있다. 검증된 회사라는 겁니다. 자 BHI 여러분들 차트로 또 보면요.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저점선이 쫙 보이잖아요. 자 저점선이 깔끔하게 유지가 됐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또 저점선이 높여져서 또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가 됐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. 자 그 다음 저점을 높여주는 우상향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또 24일 이평선에 닿을 때까지 장기평선에 닿을 때마다 역시 강력한 반응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. 근데 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자 지금 적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여기 60추세 저항선 있죠. 자 고점선 60추세 저항선까지는 가볍게 돌파를 해줄 것 같아요. 즉 한 11,5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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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까지는 무난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.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자 현재 주가는 9,790원인데 그렇죠.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다. 11,500원까지는 무난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12,000원 선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한번 이렇게까지 보겠습니다.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펩트론입니다.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전문 기업이고요. 최근에는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해가지고 장기 지속형 주사제 체형의 비만약을 지금 시장으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. 자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이에요. 자 그렇죠. 자 펩트론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. 자 얘 지금도 자 펩트론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. 자 얘 지금 신고점을 도전을 해주고 있어요. 자 이미 신고점 랠리 달리고 있죠. 자 여러분들 그렇죠. 신고점 랠리 이미 달려주고 있고 자 최근 차트 보면은 강력한 주가 상승 흐름 나와준 다음에 여기서 한 7만원 선의 지지구간 한번 지지대 만들어주면서 여기서 지금 그동안 급격한 상승 보여줬던 거에 비해 물량 소화해주고 있어요. 자 여기서 지금 탄탄한 지지대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2차적인 상승 파동 충분히 만들어내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. 거래대금도 한 번에 꺼지거나 한 번에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탄탄하게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펩트론 같은 경우에 저는 역시나 한 8만 4천원 8만 4천원 정도 구간까지 볼 수 있겠지 않는가 하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자 일단 수급적으로 한번 보면요. 자 기관 수급이 이틀 연속 매집되어 있고요. 자 사모펀드 사모펀드 또한 이틀 연속 이렇게 매집되고 있어서 공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5기 모집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제 번호로 1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자 6기에 제가 무료로 입장시켜드릴 테니 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는 더 이상 파란색이 아닌 빨간불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저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회원분들에게 좋은 종목 하나하나 찾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만큼 수익도 따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방에 꼭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으로 대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